46번 자 이거는 음수죠? 안에 1 마이너스 루트 3 자체가 그죠? 이건 루트 1일거고 이런식으로 되니까 그죠?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됩니다.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. 자 이것도 루트 4고 그죠? 루트 5니까 그죠? 음수다 그죠? 음수니까 요것도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. 자 2 마이너스 루트 5 자 음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로 나와야 되고 자 이거는 양수죠 그죠? 양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5 이런식으로 해야 됩니다. 자 사라지고 2가 됩니다. 자 이거는 양수죠? 그러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자 이거는 루트 4 고치고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4 3 12 이렇게 되죠? 음수가 되죠? 마이너스 붙이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이 됩니다.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루트 3이 됩니다.